지난 1월 사강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과거 남편과 함께 방송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기에 더욱 충격을 안겼는데요. 남편과 사별 후 사강은 자신의 심정과 근황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사강은 자신의 SNS에 남편과의 이별에 대한 글과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강은 여전히 비현실 같은 현실이 지나가고 있고 49일 동안 나 녹박아 없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야 했고 아이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사야 했고 졸업식을 위해 꽃을 준비해야 했다. 기쁜 날 투성이라 더 마음이 찢어졌지만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남편이 떠나 니후를 떠올렸어요. 이어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지만 쓰러진 오빠를 발견해 주시고 응급차를 불러주신 분들, 쉬지 않고 애써주신 응급대원분들, 병원 의료진분들 감사하단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다. 이 글을 못 보실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또한 사강은 남편 신세호의 납골당을 공개하며 오빠답게 꾸며주고 왔다. 누가 와도 웃다 갈 수 있게. 믿지만 미워할 수 없었던 내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이자 누구도 모르는 내 비밀을 아는 유일한 남자이자 내 20년 지기 친구. 거기선 아프지 말고 우리 소흔이 채흔이 여기선 내가 지킬 게 거기에선 오빠가 지켜줘라고 답붙였습니다. 글만으로도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느껴져 더욱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해당 게시글과 함께 사강은 그의 남편이 안치된 납골당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으며 사진 속 납골당에는 한복을 입고 찍은 두 사람의 웨딩사진과 두 딸과의 행복한 순간이 담긴 일상사진 화목한 내 식구의 가족사진이 놓여있어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소속사 측은 사강이 오늘 남편상을 당했다. 남편은 평소 지병은 없었다고 밝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 세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고 어떻게 사강님 힘내세요. 50살이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하늘에서 사강님이랑 자녀분들 보고 계실 테니 열심히 살아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강이라는 예명은 배풀사와 편안할 감으로 편안함을 주는 배우가 되겠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사강은 과거 1996년 고등학생 시절 KBS 드라마 머나먼 나라로 배우로 데뷔하였어요. 지난 2007년 결혼 후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일본과 미국에서 살게 되었고 2012년 내조에 전념하겠다며 연예계 은퇴 선언을 했죠. 이후 2015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으며 SBS 동상이몽, 오마이베이비 등의 남편, 자녀와 함께 출연하였고 별거가 별거냐에 출연해 결혼생활을 공개했는데요. 사강과 남편 신세호는 같은 동네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해 10년 연애 끝에 2007년 부부의 연을 맺었고 슬아에 두 딸을 뒀어요. 과거 사강 남편은 한양대 공대생일 무력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백댄서였다고 합니다. 무력이, 지오리, 박진영 등 댄서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신세호는 사강과의 결혼을 한 뒤 댄서 일을 은퇴하고 일반 회사원으로 일했다고 하죠. 방송에 공개되었던 남편은 그야말로 사랑꾼이었습니다. 동상이몽에 출연했을 당시 사강은 결혼 15년차 생활을 언급하며 고발거리 많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강은 남편을 알게 된 것까지 거의 19년, 20년차 됐다. 남편이 지오리와 박진영의 댄서 출신, 지금도 열심히 잘 놀아, 흥고자라 엄청 논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사강은 남편 신세호 씨가 매일 늦고 매일 논다라며 여전한 흥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번은 이모부의 환갑잔치에서 남편 신세호가 100세 시대의 환갑잔치는 성인식과도 같지 않냐. 박지훈의 성인식 가보겠습니다. 라며 성인식 무대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에서 잘 노는 남편 신세호는 집에서는 누워있다고 폭로한 사강은 거실 소파에만 누워있어 아예 버려버려 바닥에서 이불 생활을 했다. 나중엔 집에 있는 침대도 다 버려버렸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에 주변에서 누울 데가 없어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말해 우스름 자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사강의 남편 신세호는 방송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지난 2016년 방송된 sbs 오마이베이비에서는 사강 신세호 부부가 주말을 맞아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방송에서 신세호는 사강에게 칼 줘 손에 물 묻히지 말고 라고 말한 뒤 이러려고 시집 왔어? 라며 잔소리를 하는 등 다정한 남편의 면모를 자랑했는데요. 이에 사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신세호는 아이들을 위해 짜장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리를 하기 위해 간장을 찾던 중 딸에게 국간장과 진간장이 다른 거냐고 묻는 등 요리초보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편이랑 알콩달콩 아이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충격이 클까? 맘추쓰리고 사세요. 삼각오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분 좋은 분 같았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등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불과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인 12월 30일에는 서울 똥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근황을 알렸던 만큼 갑작스러운 비보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사강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사별이지만 이렇게 가족 예능에 출연했던 연예인 부부들의 연이은 비보가 이어지자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강에 앞서 주목을 받은 스타는 배우 강경준인데요. 강경준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소인이 강경준에 대해 한 가정의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는 소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며 순차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었죠. 또한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실명과 사진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었어요. 그러나 이후 소속사는 강경준과 이미 증여한 10월 전속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고 고정 출연 중이던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케줄을 진행하는 동안 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었음을 설명하며 계약 중단을 밝혔어요. 더욱이 슈돌 측은 강경준 가족에 대해 기존 촬영분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촬영 계획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강경준뿐만 아니라 아들 정안, 정우 군 또한 함께 슈돌에 출연 중이던 상황이었어요. 또한 강경준은 과거 동상이몽에 출연해 아내인 배우 장신영과의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에 강경준의 혐의와 침묵으로 인한 파장이 두 아들은 물론 아내인 배우 장신영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현재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던 차의 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국도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여성병원 원장 김 씨가 지난 12월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인수한 병원의 전 원장인 곽 씨와 이동국 부부가 특수관계였으며 병원의 이동국 가족의 사진이 홍보용 액자로 걸려 있었으나 이동국 부부가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이를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동국 측은 애초에 해당 병원에 걸린 가족 사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 대응 방침을 밝혔죠. 이에 김 씨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 계획을 표명했으나 정작 고소는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교롭게도 이동국 또한 슈돌에 출연해 내 딸과 막내 아들까지 무료 남매 아빠로 각광받았었는데요. 슈돌을 통해 얼굴을 알리고 큰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의 사진이 연루됐다는 말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한 번 더 집중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도대체 왜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언론을 이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강경준과 이동국은 물론 뜻하지 않은 황망한 비보를 겪은 사간까지 이들 모두 가족 예능 관찰 예능을 통해 대중에게 가족들의 얼굴과 일상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생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을 더욱 받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스타의 일상을 선보이고 친근감을 자아냈던 가족 관찰 예능의 장점이 갑작스러운 논란 앞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대중의 관심이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이리한 눈초리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사강의 경우에는 논란보다는 위로와 응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 만큼 많은 이들의 응원을 통해 마음을 잘 추스러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